SK 네트워크스는 SK 렌터가 지분 100%를 8,500억원 상당의 매각키로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SK 네트워크스는 어피니티 에쿠티 파트너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. SK 네트워크스 주가는 17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일보다 2.24% 오른 5,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SK 네트워크스 주가는 지난해 말에 5,750원에 비해 4.70% 하락한 수준입니다. SK 네트워크스는 SK 매직 가전 부분과 SK 렌터카 매각으로 인공지능 영역으로 사업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